5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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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선생님이 동영상 찍어도 된대! 아니 5초 동영상! 선생님! 야 겁나 귀여워! 도망쳤어! 도망쳤어! 야 이뻐! 동영상 찍어도 된대 선생님 너 귀엽지 않니? 이쪽에 고개 해봐야겠다! 몰라 이런게있다 너가 한번 굴려봐 좋Sean 배으로도 알아 아냐 야 이제 개구리는 없는 것 같아 아 이거 선생님 띵룩이야 아 이거 선생님 띵룩이야 여기 여기 야 아빠 야 아빠 이쪽 거 어딜이 큰데 왜 난 거였어 얘들아 빨리 사진 찍어 야야야야 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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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내가 카메라로 더 관심할 수 있어 얘들아 여기 몰래 있어 여기가 원래 미련이거든 왜 이렇게 여긴 원래 미련이 있거든 여기 원래 미련이 있어 근데 미련이 없어 요걸레가 있어 야 여기가 미련 있나 아 야 사묵벌레다야 사묵벌레 여기 여기 두 마리 어? 진짜다. 이거 띠가야 돼. 어디? 딱 있다. 지침하자. 아, 나도 찍고 싶다. 멀쩡 사신 거. 사신 거 어디? 야, 연락처 주면 내가 이거 너 보내줄래. 아, 사신 거 아니에요? 우와, 사신 거 아니야? 야, 나 보내줘. 나 보내줘. 알겠어. 나 연락처 있으면 보내줄까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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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책 책 turbo. 어, 갓 Eisen sub. 야, 갓두루마 자예요. 야, 갓두루마게 제일 무서워. 야, 갓두루마게 어른게? 갓두루미를 보여드리지. 얘 동넘네 찍어 있어. 거북이나 좀 보여줘, 애기 거북이야. 여기 안에 애기 거북이 있어. 나 진짜. 야, 애기 거북이 있어. 이거 봐! 백진우들 사진 찍어줘야 돼! 와 겁나 커! 와 겁나 커! 야 너 지금 유튜브 찍고 있거든? 저기 뭐야? 너 유튜브?